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하경입니다. 8월 23일부터 30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현재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24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. 25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25일과 26일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. 기온은 21도에서 낮기온 30도까지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중기예보였습니다.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가면